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고 그렇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이제 5월 24일이니까 이제 6월 달.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방송 드릴 내용은 참 윤 대통령이 어렵겠네요 많이. 이제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만 이 야당 사람들이 지금 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두 차례 정도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젊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앞뒤를 별로 죄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 60세 전후로 해가지고 60세가 좀 많이 넘어서는 그런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86 운동권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또 새로운 그런 신진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강경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젊기 때문에 그리고 젊음은 또 신속함이나 조급함과 동의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과거와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과 윤 정부를 압박하는 그래서 벌써 이제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는 장관을 탄핵할 때는 해자만을 내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탄핵안을 거론했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런 거 봐주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간에 모두 다 해자만 없이 즉시 탄핵안을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예상한 대로 참 이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공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 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거 하고 임기 동안 그냥 뭐 어느 정도 선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절대 협력을 하거나 협조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아마 추모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노대통령 서재의 조국 씨 또 뭐 그런 또 척근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씨 이재명 당대표 이런 부분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연대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많이 배포가 됐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진을 딱 보자마자 이제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서 김경수 조국 이재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피력한 그런 노무현 서재의 도원결의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데일리안에서 비교적인지 여론조사 회사 가운데서도 공정한 것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주식회사 공정 여론조사 공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번에 4월 10일 총순 패배에 대한 주요 책임자가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책임론이 65%까지 육박을 하고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한 60%대 이상이 나왔네요.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10%대 이렇게 아주 뚝 떨어지는 정도로 윤 대통령 책임론이란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국정이 제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못하게 되면 우파 진영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치루진 4번의 공직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특정 정당에게 더해주는 그런 선거가 치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4년 동안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한 그런 득표수 조작에 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가 결정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피해자라고만 보기에는 힘든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데 적극적이고 또 아주 엄밀하게 핵조를 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피해자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아니면 피해자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4번의 공직선거에 예외 없이 선거를 그렇게 바친 것은 갖다 바친 것은 단순하게 피해자로 그렇게 간주하기가 힘든 거죠 어제 여러분들 광주광역시의 4월 10일 총선에 사례 가운데 하나 광주광역시가 한 7, 8개 정도 선거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의 광산갑을 갑을 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니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고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7, 80% 정도 여러분들 표를 봤는데 왜 광주광역시에도 손을 댈까 어제 방송 마치니까 단박에 한 분이 글을 잘 올리셨네요 공 박사님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비례대표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인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정답을 그대로 하신 거죠 이번 선거를 보면 전국에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례대표에 투입된 유령사전투표자수 규모하고 그리고 지역구에 투입된 유령사전투표자수 규모가 거의 같거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사전투표자수 규모라는 것은 선거인수에 비례하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는 거죠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그래야 비례대표의 손을 더 많이 댈 수가 있습니까 어제 한 분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정도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주광역시의 광산을에서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떤 식의 득표수 이동이 있었는지 오늘도 보시게 되면 대구광역시 사례나 똑같은 그런 경우를 발견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에 투입한 유령사전투표자수 규모하고 지역구에 투입한 유령사전투표자수 규모가 똑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조작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에 집어넣던 표수만큼을 지역구에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후반부에서는 AI 반도체 특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께서 그동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AI 반도체, AI 가속기, 그다음에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 NPU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이런 용어들을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잘 정리한 그러니까 아주 시간 대비 투자 효율이 높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 AI 혁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특히 하드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특히 AI 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과 그 밖의 나라들이 상당히 소외된 상태고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의외로 프랑스 파리에서 비바테크 2024라는 그런 모임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처럼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회사 외에 AI 분야의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낸 그런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이 초기 단계고 인터넷 혁명을 훨씬 더 능가할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유럽발 그런 메시지를 한번 함께 공유하고 의미를 체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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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